이슈앤피플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한 뒤에 지난해 4, 5, 7, 8, 10, 11월에 이어서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기 기준금리 올려왔습니다. 이번 동결로 기준금리 인상 기준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 불확실성도 높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라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 총재는 동결 결정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해 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해서 매회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인상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추가로 인상할지를 검토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어때요?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0.51% 오른 2430대에서 장을 열었는데 현재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는 2443.0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혼조세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하락한 1303원 50전으로 출발을 했는데 환율도 현재 지금 시각으로 보면 1294원 60전으로 8원 40전 떨어진 상황입니다. 시장은 우리 금리가 우리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반응을 본다면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 지금으로선 크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악화 우려가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큰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수준의 높은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또 이제 회의 의결문을 한번 살펴보면 물가가 목표 수준을 넘어서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 크다. 상당 기간 긴축 기조 이어가겠다 밝혔는데요. 이 3.5%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올리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한다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미국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밤사이 공개된 연준 회의록에 당분간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연준 회의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YTN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지난해 출생하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2022년 출생 사망 통계를 냈는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하수인데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좀 큰 거죠.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9명인데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한 명대 아래라고 하고요. 지금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골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니까 2명은 낳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0.1명 정도 더 낳아야 되니까 2.1명인데 거기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죠. 주요 원인으로는 어떤 걸 꼽고 있습니까? 일단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또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아이를 낳기 꺼려야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즉 경제가 팍팍해진 게 출산율의 수직 낙하를 불렀다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결혼 자체가 줄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추세가 있어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령화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또 사망자가 197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크게 늘면서 인구는 12만 명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난 2020년 처음 인구가 줄어든 이후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소 규모가 2070년이면 51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학교는 줄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적은데 숨지는 사람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존재, 국가의 존재마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인구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고령층이 되는 시기는 5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생산연령 인구라고 해서 이래야 되는 인구들이죠.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점인데 즉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도 사실 어렵죠. 그렇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말이 좀 많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적립, 공제기준 변경, 신규 우수 회원 도입 등 마일리지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본다고 하고요.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는 또 현행 마일리지 제도 유지한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겠다. 그게 4월 달부터였죠? 맞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개편할 예정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 2019년 12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또 올해 4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은 국내선 1개, 또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 구주, 구주는 유럽을 말하는 거고요. 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는데 개편된 제도는 운항거리에 비례해서 국내선 1개, 국제선 10개를 기준으로 세부화했습니다. 이게 살펴보면 장거리에서 공제율이 더 높아지는 건데요.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하죠. 여기서 운항하지 못하는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공제율이 높여지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거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구주, 대양주 이런 말을 지금 과연 몇 사람들이나 쓰고 있을까요? 정말 여기저기 불만도 있었고 정부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불만 폭발했고요.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서 개편안 채고를 압박을 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소비자 우롱한 것이다.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여행업계, 특히 항공업계 직격탄 맞으면서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대한항공 재검토 외에 또 다른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또 마일리지 할인 프로모션 다양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지난 2일부터 교보문구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도서 바우처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또 3월에는 복합결제 서비스로 달러 결제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도 좀 궁금한 얘기였어요. 정부가 룸카페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서울시가 이제 신학기를 맞아서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거군요? 네.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자치구, 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또 다음 달 14일까지 단속을 연장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시의 첫 번째고요. 인천시도, 대구시도, 경기도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룸카페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주요 단속상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것들을 보고 있나요? 지금 현재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밀폐구조의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등이 주요 단속 사항입니다.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은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 형태로 여성가족부가 고시해놨는데요. 또 룸 내 화장실 별도 설치, 침구 비치 등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단속반은 침대, 욕실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는 일부 룸카페에 대해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룸카페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원래 룸카페가 기존 카페에서 칸막이, 커튼 등으로 독립된 공간을 갖고 스낵과 음료를 먹거나 TV 등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이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음주나 흡연 혹은 성관계 등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점차 변형이 됐습니다.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게 멀티방이 있고요. 또 DVD방, 비디오방도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면서 점점 모습을 감춘 바 있습니다. 룸카페 특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비교적 청소년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요금대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3시간 기준으로 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스낵류를 먹을 수 있고 또 외부 음식도 반입을 허용하는 데들이 있는데요. 또 룸카페들이 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니었기에 공간 임대업,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해서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을 따로 뒀다면 조금 그렇겠지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속 강화하면 룸카페 업체들 불만이 상당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최근 언론에서 보도가 계속되면서 인식이 나빠지고 또 단속이 이어지면서 손님이 끊겼다는 게 업주들의 불만입니다. 업주들에 따르면 청소년 커플만 다니는 곳이 아니고 또 심지어 학생들이 건전하게 생일 파티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너무 색안경을 끼는 게 안타깝다고 했고요. 또 너무 단속 주체가 여럿이다라는 점도 불만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주축으로 25개 구청 소재 룸카페를 단속 중이고요. 또 구차원에서도 자발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차원에서 자발적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상암동이 있는 곳이죠. 마포구. 마포구에서는 또 했습니까? 네. 마포구 일대에서도 지난 21일에 단속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학가나 이런 중심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대학이 많죠. 네. 그래서 단속을 했는데 실제로 단속을 하자 고등학생들이 단속이 되기도 했고요. 귀가 조치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단속된 업체 중 하나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손님을 받아서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암동에 있다 보면 같은 마포구인데도 마포구 내 대학가가 있다는 사실이 좀 멀게는 느껴집니다. 혹시 이호영 아나운사 룸카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러 가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갔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이상한 눈으로 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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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